오늘 백설기 자색고구마 백설기를 짰는데요. 아주 오늘 그 머이 차에다가 백설기에요. 자색고구마 검포도 백설기를 짰어요. 아주 맛있게 짜졌네요. 샤인 머스켓도 옆에 곁들이고 맛있는 오늘 저번에 이제 추석 때 송편 빚고 남은 쌀가루가 있어서 그 쌀가루 가지고 오늘 가족이 이제 쉬고 쉴 때 이제 그동안에 뭐 기름진 부침개라든 튀김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먹어서 오늘은 이게 송편 빚고 남은 쌀가루를 가지고 자색고구마하고 검포도를 넣어서 백설기를 짰어요. 자색고구마의 달콤한 맛과 검포도의 맛과 어울려서 아주 맛있는 백설기가 됐네요. 그리고 이제 같이 곁들여서 샤인 머스켓하고 또 머이 차에 머이 액기셀으로 차를 끓여서 차를 이렇게 오늘 맛좋은 백설기 떡이었어요. 자색고구마 백설기떡을 했습니다.